정부가 광주 자동차 부품 전용 산단 조성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의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을 위해 핵심 시설로 손꼽히는 자동차 부품 전용 산단. 정부가 최근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으로 광주 자동차 부품 전용 산단 조성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특히 여야 정치권의 협조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5억 원을 미리 반영한 현재 사업 착수를 위한 준비가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의 당위성을 인정한 결과로 해석되면서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는 에비타당성 조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광주시는 우리나라 각계각층의 합의를 통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동차 제조 공장을 유치해 자동차 부품 단지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제조 공동체를 만들 예정입니다.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광주에 자동차 부품 전용 산단을 조성하였다. 대통령을 모시고 이 이야기 듣던 게 한발짝 훨씬 더 실질적으로 다가서게 된 그런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에 큰 힘이 실릴 자동차 부품 전용 산단 조성 계획. 광주시가 자동차 부품 전용 산단 조성을 이끌어낼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CNB 뉴스 박지희입니다.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에 큰 힘이 있습니다.